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멍은 꿈에서 다소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멍 꿈은 주로 내면의 불안, 결핍감, 회피하려는 문제, 새로운 기회나 탐구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꿈 속의 구멍이 어떤 상황과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멍의 상태나 그로 인한 감정적인 반응이 꿈을 해석하는 주요 단서가 됩니다. 구멍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비어있거나 부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구멍 꿈은 현실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내면적으로 결핍감을 느끼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재정적인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 등에서 오는 공허함이 구멍의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멍은 가끔 우리가 피하고 싶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구멍이 등장하고 그 구멍을 피해 다니려는 장면이 있다면 이는 현재의 문제를 직면하기 어렵거나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멍 꿈은 꿈꾸는 이가 회피하던 문제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멍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나 통로로 해석될 때 구멍 꿈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구멍이 어둡지 않고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라면 이는 긍정적인 변화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이 깨어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구멍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구멍은 때때로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감정이나 깊숙한 곳에 묻어둔 자아를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구멍을 바라보거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면 이는 자신의 깊은 감정이나 과거의 경험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특히 자기 탐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구멍에 빠지는 꿈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걱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멍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꿈은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구멍에 빠졌지만 올라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는 극복하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만약 구멍에 빠지면서 공포를 느꼈다면 이는 현실에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두려움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멍을 메우는 꿈은 결핍이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상징합니다. 구멍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현재의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꾸는 이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관계나 직장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징조일 수 있으며 현실에서 결핍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구멍을 바라보는 꿈은 꿈꾸는 이가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재된 감정이나 문제를 마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상징할 수 있으며 특히 구멍 속을 들여다볼 때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는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를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암시하는 꿈으로도 해석됩니다. 빛이 나는 구멍을 보는 꿈은 희망과 새로운 기회의 상징입니다. 꿈 속에서 구멍이 어둡지 않고 빛이 나거나 밝은 빛이 비추고 있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회를 만나거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꿈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를 의미합니다. 특히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며 이는 정신적인 성장이나 자아 발견에 대한 관심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서 편안함을 느꼈다면 이는 자기 이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례 1.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멍에 빠지는 꿈을 꾼 어시 어시는 최근 사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커다란 구멍에 빠져서 몸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꿈 속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현재의 그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꿈은 어시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2. 자기 이해를 위한 구멍 속 탐험 꿈을 꾼 B씨 B씨는 최근 자기 성찰과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어두운 구멍 속으로 들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았고 그 속에서 숨겨진 감정을 발견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기 이해와 자아 탐구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무의식 속에 묻혀있던 감정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사례 3. 새로운 기회를 앞둔 C씨의 빛이 나는 구멍 꿈 C씨는 현재 새 직장에 지원했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빛이 나는 구멍을 보게 되었고 그 구멍을 통해 밝은 세상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도 좋다는 신호로 현재의 상황이 그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C씨는 이 꿈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 직장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웠습니다. 사례 4. 과거의 상처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구멍 꿈으로 나타난 D씨. D씨는 어릴 때 겪었던 어려운 경험을 아직도 마음속 깊이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어두운 구멍을 보게 되었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구멍 속의 어둠은 그가 억눌러둔 감정과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D씨에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무의식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들이 한순간 풀리고 밝은 희망이 다가온다. 목구멍에 가래를 뱉는 꿈 막혔던 일 술술 풀리고 원했던 것을 이룰 수가 있다. 목을 졸리우거나 목구멍이 막혀 호흡이 곤란했던 꿈 누구에게 부탁한 일이 잘 성사되지 않으며 받아 먹은 뇌물 때문에 말썽이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종사하는 사업이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아 중단되거나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길한 꿈 무덤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꿈 집안에 평지 풍파가 생기고 재물 파손, 질병 등 우한이 뒤따르게 된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는 꿈 신문, 잡지, 방송 등의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일이 선전 광고되는 것을 본다. 바위 틈이나 구멍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두토막이 나는 꿈 바위 틈이나 구멍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두토막이 나는 꿈은 하고 있는 일이 타인에 의해 방해를 받거나 가치가 없어진다. 바지에 구멍 난 꿈 자신의 속마음을 죄다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니 망신만 당한다. 방천정 구멍을 뚫고 쥐가 떨어져 죽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보두, 불길, 실물수 등의 사고가 생긴다. 밭에서 따온 배에 벌레가 먹어 구멍이 뚫려 있는 꿈 임산부는 태아에 이상이 생기며 일반인은 사업이나 하는 일, 맞선 등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음. 배에 구멍이 나물이 새어 들어오는 꿈 배에 구멍이나 물이 새어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수입이 조금씩 늘어난다. 배 안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으면 일이 잘 되어 재물이 쌓인다. 벌레가 갉아먹어 구멍이 송송 뚫린 뽕잎을 본 꿈 도둑을 막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질병, 우한, 실패 등을 암시 벽에 건 세계지도에 수십 개의 구멍을 내는 꿈 전세계 아니면 전국의 시장을 확보하고 사업이 잘 된다. 복주머니 속에 구멍이 뚫린 꿈 본 씀씀이가 해프고 밑빠진 복에 물 붓기가 된다. 지출이 많고 허사가 된다. 빙판에 구멍을 뚫고 낚시제를 하는 꿈 어떤 심오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훌륭한 인재를 고르게 된다. 산등성이 구멍마다 쥐가 들어있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의 상품이나 일거리가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앉아있는 의자를 쥐가 쏘라 구멍이 뚫어진 꿈 직장에서 어떤 일에 부주의로 좌천, 면직 파면 등이 있다. 공든 탑이 와루로 무너진다. 양말에 구멍난 꿈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게 될 흉무이다. 여우가 쥐구멍을 지키다가 튀어나오는 쥐를 잡는 꿈 호경기를 만나 사업계약을 하고 퇴죄를 부른다. 사랑을 낚는다. 의자를 쥐가 쏘라서 구멍이 뚫린 꿈 직장에서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어떤 일을 그르쳐서 좌천, 면직 파면 등을 당하게 된 작은 구멍에서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직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영광이 있음 잡으려던 쥐가 단구멍으로 도망치는 꿈 창어려던 쥐가 단구멍으로 도망치는 꿈을 꾸게 되면 계획했던 일이 차질을 빚거나 풀리지 않는다. 쥐가 담벽을 쏘라 구멍을 내는 꿈 집안에 귀한 재물이 나가고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간다. 실물, 우한이 생긴다. 쥐가 뚫어놓은 방문 구멍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사회적으로 유행병 등으로 비상이 걸림 쥐구멍에 머리만 내민 채 밖을 살피는 꿈 쥐구멍에 머리만 내민 채 밖을 살피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람이 생긴다. 쥐구멍으로 구렁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 쥐구멍으로 구렁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은 태아가 유산되거나 유아기에 사망한다.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꿈 가족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꿈 지하 구멍을 뚫고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꿈 산전수전의 어려움을 깊고 일어서서 승리감으로 만세 3창을 부른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계약, 조약, 재물, 돈, 대길 등의 길조이다. 창고의 문이 열리거나 구멍이 뚫려 훼손되는 꿈 타인과 연관되어 재물의 손실 및 낭패가 발생되고 손 아래 사람이나 관리 경유인 때문에 곤란을 치르게 된다. 코끼리 콧구멍 속에서 금덩어리가 계속 쏟아지는 꿈 신의 선물을 받는다. 광극공사, 하도극공사, 주문생산 등의 수주를 받게 되고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목걸이, 횡재 등의 길조이다. 개미집 구멍이 팍 막혀버린 것을 본 꿈 매사 앞뒤가 광막힐 징조, 소식불통, 고통, 마비 등을 암시하는 흉목 구롱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꿈 태아가 유산되거나 또는 유아시에 사망을 한다. 구멍난 스타킹을 신고 있어 창피해하는 꿈 돈을 잃어버려 안절부절해하는 꿈 구멍난 신을 신고 있는 꿈 병을 얻게 될 징조입니다. 구멍에서 큰 구렁이가 나오는 꿈 구멍에서 큰 구렁이가 튀어나오면 현실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직되거나 시험 합격에 영광을 얻게 된다. 구멍을 뚫는 꿈 이 꿈은 그다지 좋지 않은 꿈이다. 집안에 다툴 일이 일어날 경고 구멍을 쑤셨더니 커다란 뱀이 튀어나오는 꿈 구멍을 쑤셨더니 커다란 뱀이 튀어나오는 꿈은 제법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할 것을 암시한다.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생기거나 의외의 후원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구멍에 빠지는 꿈 길을 걷다가 갑자기 구멍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음모나 비난으로 시련을 겪을 징조다. 낡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꿈 일의 불만, 권태감, 초조함 등을 암시 남이 내 방을 들여다보거나 문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는 꿈 남이 내 방을 들여다보거나 문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남이 자기 내력을 알려고 하거나 염탐, 가해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을 나타낸다. 누런 구렁이가 구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꿈 누런 구렁이가 구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꿈은 면직의 징조이다. 담장 밑에 구멍이 뚫려있는 꿈 도둑 등 집안의 재물이 밖으로 세워나감 돼지가 쥐로 변해 단벽에 난 구멍으로 도망치는 꿈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다가 끝에 가서는 실패하게 된다. 용두삼이 격이다.